어? 뭐야? 마비노기 디렉터 새로운 영상 올라왔네? 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한복? 새 한복 키트? 여러분들께서 신구나 지인을 에린세계로 초대하셨을 때도 오랫동안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거 야 너 마비노기 아니야? 아니 아니 나 메이플에 2를 제외한 다른 서버에서 겪고 계시는 파티플레이의 어려움이나 오 드디어 경매장 통합? 야 좋은 소식이네 네? 지난 2021년은 여러분의 애정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일들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밀레시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네 그래도 이런 영상도 올리고 아주 좋아 어? 식 Oscar 뭐 있어?